한선주 이사장과 차용훈 박사 맞죠? 한선주 해솔재단 이사장의 이중적인 얼굴이죠. 완벽한 부부인 척, 모든 여자의 롤모델인 척하는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 벗겨내고 싶습니다. 방송 가능한가요?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. 확실하죠? 네. 드디어 오늘이네요. 네. 우리 계획대로 될 거예요. 물론이죠. 그럼 이따 방송 끝나고 통화해요. 트렌드 저널 투데이 핫셀럽 코너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는데요. 여기 아름다운 집 보이시죠? 한선주 씨의 집을 지금 최초로 공개합니다. 브라이데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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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